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선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그간 대선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남의 막판 민심이 과연 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두 자릿수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3%의 지지를 얻은 윤석열 후보는 35.4%에 그친 이 후보를 따돌리며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5%의 지지를 얻었으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0.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대선을 한 달에 앞두고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갑질 논란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시점에서의 결과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법적 공방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면 선거의 향방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지역 전개의 관측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1명입니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 가중껏을 부여하는 림가중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시민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